사실 요즘 이제 부쩍 보면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천재의 유해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최측처럼 되어왔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루어졌고 또 이제 뭔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실제로 좀 이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11월 달에 조금만 잘하면 국민들이 야 그래 이제 여권 너네들한테 한번 더 힘을 실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천재의 유해 기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회를 배아파서 이 기회가 정말 싫어서 이거를 갖다가 분탕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배신자인가요 여러분들은 누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이런 기회를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뭔가 공격을 하고 흔들어버리고 내부의 어떤 분위기를 흐트러 흐트린 사람이 배신자인가요 저희가 배신자인가요 그래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려스러운 건 만약에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들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어제 홍철기 정무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그날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부산일보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사과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것 같지 않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무례한 질문이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잘못 실현이라고 봅니다 아니 대통령한테 질문도 못하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례한 겁니까 저는 전혀 무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질문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질문은 상대방한테 홍철호 정무수석이죠 정말 대답하기 힘든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뭔가 문제가 되나요 더군다나 그리고 최근에 또 대통령 골프 친다고 기자들과 취재했는데 그걸 또 입건한다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 대통령실이 아직 국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이제 좀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변화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이제 좀 뭔가 좀 바뀌겠네 이런 그리고 저 좌파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요 우리 지호님이 이야기했던 아주 신종용어인데 주명야동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낮에는 친명행사를 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밤에는 야동을 본다 밤에는 야동을 본다 이게 아니에요 낮에는 친명행사를 하는데 자기 그냥 흔들림 없이 동의하지 않고 아주 굳건하게 우리 이 당의 아버님을 꼭 지켜야 된다 낮에는 이렇게 그냥 그 결의에 차서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밤이 되면 동요하는 밤이 되면 동요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주명야동이라고 한번 칭해봤습니다 아주 귀에 딱딱 꼽히는데요 주명야동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있는 분들이 다들 우리 동요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질문만 하면 전혀 변화 없습니다 단일 되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무슨 단일이야 이런 이야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저녁 술자리 가서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누가 나가야 돼 이런 물음들을 해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도 야 어떻게 하면 돼 이 질문들 해와요 그만큼 이제 흔들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이재명 대표로 가야 되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재명 이재명 면전에서는 당연한 거고 이재명이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 꼭 지켜냅시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확실히 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믿는 의원들하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 그렇지만 그래도 당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이재명 대표 포스트 이재명 대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 우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후퇴 시점을 저는 아마 선거법 위반염이 2심 정도가 내렸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마 결단을 상식이라면 할 겁니다 왜냐 2심에서 만약에 비슷한 형이 나오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대부분 가도 이거 인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빠꾸되기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권순일이 있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구조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바이든 대통령 심정이라면 저는 아마 그런 왜냐하면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토론회 나가서 완전히 그냥 박살나고 그냥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막 다들 이따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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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결국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상식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한다면 내년 중반쯤 되면 이재명의 이제 후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친명들 내부가 굉장히 아마 요동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뭔가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후계자를 낙점을 하겠죠 자 이 사람으로 밀어주세요 라고 할 텐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좀 우리 민주대님께서 새아빠라고 하는데 그런데 새아빠가 김민석 새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정청래? 정청래? 아니에요 네 뭐 최민희? 아이고 새엄만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하도 다 죽여놔서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지가 하겠다고 싸움을 할 줄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시나리오 하나 자 두 번째는 비명계가 이제 뭔가 뭉쳐서 삼총삼김 이런 나오듯이 비명계 안에서 좀 힘을 넣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친명들이 그걸 놔둘까요? 저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최민희가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최민희 혼자서 뭐 저러는 건 크게 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겠지만요 최민희야 저 얘기는 사실 개딸의 대변 개딸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니까 최민희 혼자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삼총삼김 말은 좋은데 저는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 이재명은 전 당대표가 될 겁니다 네 전 국회의원 전 당대표 이재명이 될 겁니다 내년 6월 전에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새로운 체제가 퍼스트 이재명 체제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제가 뭐 이재명 다시 뭐 이런 표현도 했지만 이재명이 상황으로 남고 이재명이 상황이 돼서 수렴 청정을 하는 뭐 그런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거기에 조금 의견이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dj나 노무현처럼 정말 어떤 존경과 어떤 팔로우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에 의해서 이재명이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지금 필요에 의해서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실되어 버리면 이재명이 인격이 있습니까 덕성이 있습니까 또 이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모래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렴 청전도 못한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다 그때 되면 왜 더 이상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효용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의 이제 배지 떨어지고 당대표직 날아가는 게 거의 구둔자가 되는 순간 저는 그냥 모래성처럼 다물어요 와 와르르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40대 50대들이 민주당 지지잖아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정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지하겠어요 이재명을 그다음에 민족운동한 사람들이 공감대가 있어요 민족운동 안 했잖아요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너 대통령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딱 떠나는 순간 아마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할 사람이 정청래 정청래가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어떤 민주당 내의 세력 판도 당원들의 구조 당원들의 분포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한 번은 이재명 상황체제가 한 번은 성립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갈 거다 저는 좀 물론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재명이 완전히 이 당을 자기 중심으로 일색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른 세력이 나와서 바로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다음 체제 가기는 게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만 지금의 세력 판도로 봐서는 아마도 이재명이 수렴 청정하는 게 한 번 정도는 나오는데 그게 오래 못 가고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정도는 예상합니다만 그건 그때 좀 또 진행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명 야동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야동이니까요 누군지도 몰라요 숫자도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그게 언제냐 항소심 공직선거법 항소심 내년 3월 전에 되겠죠 그때부터 그 야동들이 수면 위로 한 사람 두 사람 기어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주장님 저 얘기 한 번 하시죠 뭐요 10만 원빵 저는 이재명 모래성이다 모래성이다 한 번은 간다 여러분한테 공개했습니다 10만 원빵입니다 내년에 꼭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꼭 이 10만 원빵 아마 제가 가져갈 것 같은데 Confession계약 Société가 decorative 지금 relationship 내게 그때부터 deserves 주장